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1분기 기업자금 사정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지수가 8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자금 사정지수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해당 분기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